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 신경외과 교수 이시훈이라고 합니다. 무더운 휴가철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을 보니까 매우 기쁘게,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두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나는 외과 계열을 선택할까, 내과 계열을 선택할까, 또 직접 진료를 시행하는 과를 할까, 아니면 간접적으로 진료를 보는 과를 할까, 또 시간과 돈 같은 라이프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 AI 같은 이런 연구 분야를 내가 선택하는 과에서 시행할 수 있을까, 이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과를 결정하게 될 건데, 그러면 신경외과는 어떤 과일까? 신경외과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뇌수술과 척수수술을 하는 과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스코피 하에 미세수술을 대부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흥미도도 굉장히 높은 그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수술의 특징상, AI와 로봇과 같은 그런 수술 툴들이 우리 서전의 손을 대체를 하기가 매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의료사회에서 신경외과는 마지막까지 수요가 있는 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외과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과입니다. 특히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으로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과이고, 또 이런 질환으로 얻은 장애로부터 최대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런 보람에서 자부심을 가득히 느낄 수 있는 과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뇌랑 척추를 다룬다고 했죠. 이런 신경계 질환을 다루기 때문에 학문 자체가 매우 아카데믹하고, 그리고 연구 분야가 여전히 무궁무진한 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떠오르고 있는 연구기법인 AI랑 머신러닝, 이런 연구기법뿐만 아니라 기초과학까지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과를 선택했을 때, 또 태국을 했을 때 일할 수 있는 병원이 많을까,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신경외과는 우리가 지금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또 고령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신경외과에 대한 수료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경외과의 전문의 배출수는 타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만 하고 능력만 된다면, 나중에 태국하고 나서도 일할 수 있는 대학자리도 많고, 그리고 로컬에 나간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외과 의사들은 병원 안에서도, 병원 밖에서도, 이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최고의 무장을 한 채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경외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은 이럴 것 같습니다. 맨날 수면도 부족하고, 피로하고, 그리고 바쁘니까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만 가득해지고, 이런 신경외과 의사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저희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는 무엇보다 전공이 80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또 의국 분위기적으로 여러 우리가 서포트를 진행하고 있고, 일단은 그 노력의 또 하나가 저희 당직체계인데, 당직은 하루에 두 명씩 쓰게 되고, 한 사람은 병동, 한 사람은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한 전공이당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의 당직을 쓰게 되고, 또 일주일에 하루는 24시간 풀오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외과는 타과에 비해서 소수의 의국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수 정의의 의국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챙겨주는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경외과 의국원들을 한 번 보시면, 16명의 교수진과 또 16명의 전임위와 전공위, 그리고 9명의 신경외과 전담 간호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일원들이 서로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갈군다고 하죠, 태운다고 하고, 그런 거 전혀 없이 서로 서포트해주고,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전공위뿐만 아니라, 국공수도병원에서도 전공위가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로 파견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0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조건들이 잘 채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는 총 5개의 팀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 전공위들이 실제로 돌고 있는 근무 스케줄인데, A, S, B1, B2, 그리고 ICU 이렇게 적혀 있죠. A는 뇌혈관 시술팀, 그리고 S는 척추팀, B1은 뇌혈관 수술팀, 그리고 B2는 뇌종양팀입니다. 그리고 ICU는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중환자실이고요. 이렇게 5개의 팀에 전공위가 2명씩 배정이 되며, 그리고 그 전공위가 두 달 동안 그 팀을 유지하면서 순환근무를 하게 됩니다. 총 4년 동안 이 5개의 팀을 꾸준히 순환근무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전문의의 트레이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는 어떤 수련병원으로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전에 최우수 수련의국에 선정된 바가 있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전공위 교육을 위해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공위들을 일하는 노동자가 아닌 피교육자라는 그런 개념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공위들에 대해서도 여러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매주 전공위들을 위한 전공위 인텐시브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전공위 필수 학습 목표를 성장하였고, 거기에 각 분야의 교수진들이 매주 정기 교육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 후 성취도 평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다같이 하는 교육과 더불어서 각 팀별로도 여러 컨퍼런스와 그리고 교수와의 1대1 교육과 같이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중환자실 전담 패컬티가 전공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식과 슬기 등을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이것입니다. 이것일 건데, 우리 서전들은 무엇보다 수술을 잘해야 되고 또 내가 이 의국을 태국했을 때 정말 수술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할 건데, 저희는 그것들을 위해서 또 여러 술기, 에듀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술장에서 여러분들이 집도하는 기회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최소한 일주일의 한 케이스들은 전공위들이 집도의, 창간 아래 집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준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수술방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교육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교육 스케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마이크로 아나스토모시스 워크샵이라고 하는데 저희 분당병원에서 뇌혈관 수술팀에서 진행하는 워크샵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전국의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서는 전공위를 위한 마이크로 아나스토모시스 워크샵을 따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참석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또 저희 신경외과 교실에서 운영하는 고년차, 전연차 전공위들을 위한 워크샵이 있습니다. 고년차 전공위들을 위해서는 카데바 워크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전공위로서는 얻기 힘든 기회인데 저희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의국, 또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차 전공위에 대해서는 또 매년 핸즈온 워크샵이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어떤 베이직 서지컬 스킬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워크샵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는 정말 속된 말로 스타 서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스타 서전 명의 교수님들께 교육을 받게 되실 거고 이런 위 스승님들이 본인의 어떤 연구랑 수술 이런 쪽으로도 유명하시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교육에도 정말 진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스승님 밑에서 정말 좋은 교육을 받게 될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많이 치료하는 정말 많은 클리니카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좀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 저희 척추팀에서 굉장히 잘 치료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디포미티라고 해서 척추 변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걷지도 못할 정도로 척추 변형이 심한 환자를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서 걸을 수 있게 앞으로 우리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전에 굉장히 메스컴에서 유명한 환자였는데 타인과 싸우다가 우리 두개골에 칼이 박힌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전국 어느 병원에서도 이 환자는 수술업, 할 수가 없다, 이대로 살아라, 어쩔 수 없다 그런 치료 판정을 내렸는데 저희 의국에서 이걸 치료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 칼날이 지금 우리 내경 동맥이라고 굉장히 혈류량이 많은 동맥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칼날을 그냥 뽑게 되면 아니면 그냥 놔뒀을 때 굉장히 많은 대량 출혈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환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혈관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혈관 문합수를 시행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혈관 문합수를 완성한 다음에는 저희 병원에는 하이브리드 룸이라는 게 있어서 혈관 수술과 시술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수술방이 있습니다. 그 하이브리드 룸에서 칼날이 가까이 있는 혈관을 시술로 이렇게 막게 됩니다. 시술로 혈관이 완전히 안전하게 보존이 되면 그 이후에 두개골을 열어서 이런 칼날을 빼내게 됩니다. 머리에서 빼낸 칼날이죠. 이런 다른 의국에서 할 수 없는 치료를 저희 의국에서는 진행하고 있고 이것 또한 저희 의국의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의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수술을 하고 있느냐 이 표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 보람의 병원의 수술 건수를 비교하고 있는 그런 표인데요. 이미 2018년도 이후부터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의국은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의국보다 더 높은 수술 건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뇌혈관 수술과 뇌혈관 시술의 건수가 전국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뇌혈관 수술만 봐도 2020년도 이후부터는 우리 서울에 있는 메이저 빅5라고 그러죠. 그 빅5로 병원들에 속하는 수술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술 건수를 하고 있고 또 뇌혈관 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병원,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른 병원의 명칭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클리니컬 액티비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할 거리도 굉장히 많다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런 의국에서 우리나라의 의학 발전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을 위해서 또 여러 시스템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공의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해외 병원에 단기 연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학회에 참석할 기회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 준비만 된다면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하는 것도 저희가 언제든지 인코리지하고 있어서 이런 기회들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의국은 전공의들의 어떤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국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료 지원 인력도 충분히 있어서 전공의들이 절대로 자빌거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로지 본인의 어떤 진료 클리니컬 액티비티와 그리고 연구 여기에만 집중을 할 수 있고 그 위에 의국에서 시행하는 자비는 전공의들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직과 교육,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수술 집도와 참여 보장 이게 어쩌면 최근에 다른 병원에서는 이런 점점 우리 추세가 펠로우들을, 전임의들 위주로 수술 수련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공의들은 이런 기회를 받기 힘든데 저희 의국에서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케이스는 전공의들, 치프 전공의가 집도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휴가와 그리고 전공의들끼리의 회식 같은 것도 의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꿈들을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의국에서 펼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